네 하.. 무슨 길인데? 여기 올라와서? 무슨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. 아 물도 물도 제법 흐르네. 여기 계단이 많아서 수월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굳이 스틱을 안 가져왔는데 비가 어제 내려가지고 하산시 조금 미끄러울까봐 걱정은 좀 됩니다. 아무튼 뭐 구름도 있고 하늘도 맑고 좋네요. 여기 계단이 잘 되어 있어서 약간 등산이라기보다는 그냥 공원에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주변에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시내에서 가까우니까. 열었습니다. 정말 좋네요. 오랜만에 편안하게 여름이 편한게 좋지. 여름이 편안하게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Somате 영상에서는 북극골로 오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시작되나? 어머,head. 엄마 차가 좀 이해는다고 보이시죠? 엄마 차가 좀 엮은 것 같 Terror. smartphone 이거 사용하지 않아요. 아빠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왼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. 이제 한 절반 정도? 주차장에서 한 절반 조금 더 넘게 올랐는데 이제부터 조금 이래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정도는 되야 등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름 약수토가 있네요 정상 인근에 가까이 오니까 대하무 밭에 약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뭐 느낌이 아 이거 잘못 찍었나? 물이 좀 많네요 돌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돌은 미꾸러워서 좀 또 무섭고 추워 제대로 시켰나? 하하하 대란붓이 제법 기네 오 악수를 기다리셨구만 거의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한 150m 남았다네요 하 50m 아 100 뭐야 이거 150m인가 100m인가 아 이것도요 이것도 일로 가는게 있나보네 어이구 철기단 어이구 오늘은 뭐 저기 가려주시니까 이쪽으로 오이 저기서 다 농사 나왔네 하늘이 보입니다 아유 듣던중 반가워 초시 아 아 깨끗어 보이네 오 오 멋지네 오 이제 이제 조망이 좀 터지네 오오 아 일로와봐요 오 하늘이 맑으네 오 좋으네 오 오 바다도 보이네 귀여워 오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우리 정성이란거 충분합니다 하 이야 죽이네 죽이네 해봅시다 또 죽이네 오 오 불법 오 오 이쁘다 아니 오 잠시만 얼마 안 남았었네요 출압이요 포토존을 망쳐놨네 안타깝네요 누가 떨어졌나 천천히 오시죠 이리로 갑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좋네요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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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